도라만정산동구파 도라만정산동구파 우리 교과 랩이에요 동방, 동방에 숭고한 정신을 이어 세 역사 마련하는 어지께도 착한 여우 우리가 누구? 부산의 딸 우린 영원한 영원한 신뢰의 등대 진짜야! 풍파고 아닌 풍파고 진짜! 진짜! 우리 학교 교과입니다 잠시만요 교과 교과 교과죠 우리 스펀지에 나왔습니다 스펀지에 나왔습니다 스펀지에 못 찾으려 그러니까 배고픔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노래 좀 재겠어요 교과 찾는 줄 알았더니 스테이크 이러고 있을게 마지막 곡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쫙쫙쫙쫙 미니언니 왜? 도진이 도진이가 도진이가 산토한테 뽀뽀했어 초장이 산토야 초장이 둘 다 내놔 둘 다 뺏게 둘 다 내놔 매워 아까 미니언니랑 나랑 먹고 기다려봤어 그쵸? 뭐가? 뭔데? 김밥인데요 할머니 김밥인데 진짜 매워요 한 개도 안 매워 둘 한 개 다 먹었어요 나 진짜 잘 먹네 왜 둘의 말이 다르 우리 뭐해? 아니 범위가 곧잘고 예상하고 어디가요? 그냥 안 된 것 같은데 기념이 불편하지 않냐? 매워 근데 니한테는 안 맵네 니한테는 안 맵네 아냐 나 매운 거 못 먹어 먹어봐요 나 놀림 지금 매워 원래 안 맵죠? 간이 잘된 충무김밥 니가 간다 맵다래 안 돼요 메모하다가 짜고 9시 네 도진아 장훈은 도대체 어디 타야 돼? 이거 뭐야? 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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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짐 파란한 기란들을 시작합니다 이제 어디 가요? 도진아 응? 다시 아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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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맛있게 맵지? 응 나 한 번만 해봐 근데 맵지 않아? 내 코에 그냥 다 마실게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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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얘네 무슨 일이야 저 꿈꾸만 처음에 거울모도 찍을 때 언니가 진짜 이렇게 있어 나중에 땀 흘려서 다 갈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언니 머리 왜 이렇게 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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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앙리 마와드 차라보고 내 몸매 차라보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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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으쌰 니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 어떻게 날지도 예쁘게 나올까 오! 하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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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떡하게 나왔는데 일단 저희가 설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덩킨 도너츠를 사왔어요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위시리스트의 소두 두 명입니다 머리가 아주 작아요 휴지가 없나요? 이거 진짜 인증해주고 싶어요 휴지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휴지는 이렇게 가네요 진짜 보여주세요 도린씨 가려봐 이거 두 개로 가려야죠 이목구비만 가려 안되면 편지 펴줄테니 한번 가려봤어요 눈썹까지만 가려 눈썹까지만 가려 아이고 짝다 짝가 좋아 이렇게 한번 가려줍니다 그러면 내가... 내는 안되겠다 아 자오다 누뚱이 누뚱이 현대팀 막내 자자자 구애 가려봐야죠 여기 앞머리가 가려 아 앞머리 패스입니다 얼굴만 다 가려진다 자는 이게 저걸로 하나라도 될 거 하나라도 될 거에요? 저 보이시나요? 저 작은 얼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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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이거 이거 칠 사람! 하나, 둘, 셋! 자, 저희는 지금 숙소를 나갑니다. 초장이 챙기셨나라고 챙길래요. 우리 초장이에 모닝 인사! 안녕! 오케이!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거 안자, 안자! 오케이, 좋아요. 지금 원래 7시 20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시각은 7시 39분입니다. 헹 눌렸어요. 우리 학팀장님께서 화가 나셨을 거예요. 자, 여러분 여기 보고 인사! 오, 추워! 헬라우, 티셔츠! 어, 잘 잤어. 우와, 이거 천 5배가 누굴까? 도로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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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 어, 뒤에 다리가 작았어요. 어, 하나 만들었어요. 안녕, 모비. 여러분, 카메라 앞에 있습니다. 아침에 한 보지 않습니다. 됐어. 안 들어가세요. 안녕, 모비. 나 가피아는 마실에서 우리 곧 오장 jest. Bangladesh, 우리 곧 오장은 her Istvole 저는 안 들어가세요. 사람들이 정말 너무 변명은 저거 틈이 안 들어가요? 출발.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가 좀 춥지만 해가 떠서 따시아요 여기 보면 엄청 뻑뻑합니다 큰일 났어요 미끄러져? 미끄러져도 문제고 안 미끄러져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와 이즈야 중심 무작해서 근데 오늘보다 괜찮은데? 그치? 응 적응을 해야 빨리 뭐야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수고하십시오 넘버져나 육우 이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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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에 많이 겨별할 수 없어 세계의 소중한 시행이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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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세계의 소중한 시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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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우리 널 잊혀진게 나의 꽃들은 나의 꽃봐요 내 꽃봐요 내 꽃봐요 나의 꽃봐요 사실 넌 것 같아요 이 노래는 호흡하고 나요 성격하여 널 위해서 이 노래는 호흡하고 나요 어릴 때 희망이 좋아 미신의 맘에 희망을 하네 짧게 널 머리로 당겨 서툰 날 위해 흘려줄게 희망이 좋아 미신의 맘에 희망을 하네 날 알아보는 듯 서로 불러왔던 것처럼 내 평소에 내가 말했어 우리 찾아내면서 넌 널 알지 너를 내 꿈에서 좀 너에게는 계속해서 내 사랑 내 사랑 내 꿈에서 좀 더 큰다 지금 놀다 신기랑 내 아는 마음이 멀게 참사더라 내 영계의 마음의 또 사랑에 감당해라 내 영계의 마음의 또 사랑에 감당해라 내 영계의 저자의 두 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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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하면 머리가 넘겨져야되니까 팍 하고 다시 쫙 이러고 달라고 나 진짜 앞을 못 봤어 나 진짜 앞을 못 봤어 민학교 요금 묶어있잖아 묶어 다시 뿜 나 묶어갈 거 같아 뿜 뿜한데 따랑깍 하는데 따랑깍 때문에 뿜고 있는데 이에 머리카락 딱 봉이야 너 어떻게 나와? 나 나오긴 해? 오라고 해야지 내가 대처로 너가 어떻게 나오냐고? 응 카메라야 손이 땡기진 말고 우와 응 저기 큰일났네 나이스 나이스 바로 잠들 것 같은데요 사랑아 언니 안녕 뒤에 왜 부르네 저 사람은 주민해줘 주민해달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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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주민해달래요 고장아 산토거든요 산토 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하 하하 산남 나 초장일아 아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